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성경 3호의 상 27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랫의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체기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기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이노암과 나발의 아내 되었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좋긴 너무 좋은데 좀 부담이 부담스럽다 여러분은 안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사실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돈 액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제가 이걸 하는데 사실 제 마음에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 저희가 복음을 많이 전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아직 사정상 복음까지는 못 전하는 그게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제 마음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좋아하는 자매님들이 몇 분이 계세요 1년 내내 칸타타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1년 동안 칸타타를 생각을 해요 작년도 1월부터 아 목사님 우리 어디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요 1월부터 막 이렇게 1월에 받았으니까 그 전부터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1월 달에도 뭐하고 뭐도 뭐하고 뭐도 하고 한참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자고는 하는데 좋은 건 사실인데 제 마음에서 부담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이랑 자주 해외도 가고 캠프도 참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인드 강연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또 댄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성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실버대학 마음키움 마음톡 여러 가지 또 앞에다가 아이 붙여가지고 아이맘 키움 아주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종에서 나온 그 마음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창가에 포주를 한다 그러면 나는 하라고 그럴 거다 조금 놀랐어요 아니 포주는 아니죠 근데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포주를 하면 거기 가서 뭐 하겠냐 창녀들 다 데려와가지고 너 좀 교육 좀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성경 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 일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조직폭력별을 만든다 그러면 나는 하라고 그럴 거다 그러면 전국에 깡패들 다 구원 받을 거다 그러면서 너무 말이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문득 그런 생각도 이건 진짜 여러분 딴 데 가서 제가 얘기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그냥 아주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 조직폭력배 만들자 그러면 저도 이제 가담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진짜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만들자 그러면 아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과 저희 교회에도 참 좋은 그런 정말 신령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걸 참 많이 봤어요 어떨 때는 내 기준이랑 내 마음이랑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 저거 좋을까 저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칸타타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거 목사님들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걸로 우리가 복음 많이 전하고 있는데 아 이거 이거 복음이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제 마음에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아 이거 하면 우리가 좀 부담도 많이 되고 좀 힘도 많이 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에서 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복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이걸 복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칸타타를 마음으로 좀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겨울인데 제가 중학교 동창이 인스타그램이라고 사진을 올리는 그런 페이스북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거기에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했죠 거기다 연락을 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친구들을 몇 명을 통화도 하고 한두 명 만났습니다 제가 제가 이렇게 저는 초중고를 다니면서 전학을 열한 번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북대구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2학년 때는 월배 초등학교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그 전에 서울제일교에서도 원당 초등학교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부산에 있는 장전 초등학교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6학년 때는 다시 아니 그 다음에 5학년 때 목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대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를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1 때 이제 대전 변동중학교를 가서요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에 있는 동경 초등학교를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달라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 그리고 1년 뒤에 산호세를 갔고 1년 뒤에 LA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제가 그 초중고 중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내가 그 중고등학 일본 동경 중고등학교 같이 있는데 반이 하나였어요 한 반에 한 70명 있었는데 반이 하나라가지고 2년 반을 거기 있었는데 거기가 제일 오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친구들이 제일 이제 가깝죠 딴 데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1년 그래서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연락이 된 거예요 연락을 하는데 그것도 한 24년 전이기 때문에 막 가물가물한 거예요 몇 명은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걔가 누구더라 그러면서 졸업 앨범을 이렇게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다 해봤자 이제 중학교 졸업 앨범인데 한 70명 이제 남짓하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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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진짜 어리버리한 애였는데 지금은 아 교수하고 있어 그래 얘는 얘는 지금 사업하는데 그 라면 가기만 한 4, 50개 된대 그때 얘 완전 깡패였는데 다들 SBS PD에서부터 PD인데 상도 받았더라고요 무슨 대상도 받고 또 그런 애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을 친한 친구들을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초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왔는데 딴 애들은 다 애들이 이제 뭐 4살 5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걔는 왔는데 미혼이래요 아직 결혼을 안 했다고 중학교 때는 키는 좀 컸는데 여드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화산 그 이제 화산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굴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가 이렇게 일하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다고 동아방송대학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제 그때 칸타타 한번 보고 이제 그 뒤에 만나서 좀 한 번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제 결혼 이렇게 해서 놓치고 시기를 놓치고 직장도 이렇게 되고 아 자기가 집이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희한하게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저희 교회 근처에 이렇게 살더라고요 직장도 근처고 다들 야 너 너 지금 뭐 하냐 아 나 목사야 그래 그럼 네가 네 교회 보스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내가 우리 교회 보스다 아 그러면 네가 그러면 아 우리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 시켜줄까 아 좋지 야 너 우리 교회 나와 그럼 내가 결혼 시켜줄게 우리 교회 참한 아가씨들 많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다시 못 만나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마치고 바로 이제 달라서 수양에 가고 남미 캠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지금 바로 수양에 온 거기 때문에 진짜 그 사이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만난 건데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막 이렇게 설레요 24년 전에 중학교 때 그때 친구들을 만나서 야 그때 너희 아버지가 목사더니 너도 결국 목사가 됐구나 난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한 녀석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면 복음 전하기 어려울 건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그 좋은 모습만 알기 때문에 아 복음 전하는데 너무 이렇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거 복음의 길인데 하나님 저도 크리스마스 칸타타 사람도 초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 번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성남아트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남에 있는데 좀 처음에는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을 더 초청하자 그래서 좀 표를 좀 더 많이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다른 데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하고 나니까 참 사람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표를 받고 나니까 이제 후회가 막 밀려오는데 내가 이게 실수한 거 아닌가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하면서 참 감사했던 일들 어떤 구역장 형제님 자매님은 목사님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서 누구를 이렇게 어느 단체를 초청했는데 저희가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10명이 넘어요 저희 구역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건 어려운데 교제할 수 있는 보금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면서 간증을 할 때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떤 한 자매님은 혼자서 260명인가 초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초청했냐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했대요 카톡의 여왕이라 그러나요 카톡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초청해서 그분들이 다 좋아하고 또 다음에도 또 오고 또 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고 그러면서 매년 초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다들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학교도 이렇게 초청해서 학생들한테 짧게 감상분은 아니지만 짧게 느낌을 좀 적어달라고 이제 학교에다 부탁을 했어요 메모지 같은 데다가 여러 학생이 적어서 보내줬는데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멋진 공연 처음 봅니다 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공연인지 모르고 갔는데 마음이 너무 따뜻해져서 좋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칸타타를 전후로 해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자꾸만 한 명씩 한 명씩 연결이 되더라고요 교회 가보면 저분이 누구지? 매주 이렇게 보면 저분이 누구지? 가서 장모님 저분이 누구죠? 저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왔고 이렇게 해서 오고 아 그래서 인사도 하고 교재도 하고 보금교재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일들이 참 많은데 우리 마음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마음 없이 그냥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참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뒤에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땀이 많이 나네요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이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병자가 걸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이 병자 마음에는 도대체 그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시면서 야 너 걸어갈 수 있어 걸어갈만 하니까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걸어갈 수 있어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신 건데 이 병자가 안 걸어갔다면 이 병자 마음에는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오랫동안 다리가 아파있었기 때문에 나는 못 걸어가 나는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뭔가 이제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한 번쯤은 여러분 대답 잘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갑자기 또 대답을 잘 하시네 그런데 평상시에 저희들 대답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랑 있을 기회가 자주 있는데 합창단은 대답은 필수예요 대답 못하면 엄청 혼나요 예배드리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부르다가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그 사람은 노래를 크게 안 부르고 마음 써서 안 부르는 사람 그러면 막 벌도 주고 일어나 서 있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써서 안 부른다고 대답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답을 잘하는 게 여러분도 아마 교회에서 대답을 잘해야지 신앙도 잘할 수 있다고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답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대답을 잘 안 하세요 우리 마음에는 내가 굳이 대답을 그렇게 매번 잘해야지 정말 신앙이 잘 되나 나 지금 칸타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교회 잘 다니고 헌금도 잘 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희가 제가 저희 교회에 심홍섭 존사님 계시는데 이 존사님은 진짜 히브리서 10장이 없었으면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없이 이게 심홍섭이라는 세 글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심홍... 어떤 설교를 해도 그거 없이는 사실 완성이 안 돼 미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들어가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고 간증이고 설교가 되는데 제가 옆에서 1년을 봤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보는데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내가 1년 후에도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작년에도 지금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야 하고 일할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끔 그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심홍섭 존사님 보면서 심홍섭 존사님이 술을 끊고 저렇게 변했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건 하나님이야 저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야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저를 보면서 박용주가 열심히 하고 신앙을 잘하니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나오고 나서 그때 2012년 11월 말에 나왔는데 13년도 봄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용주 목사가 미국에서 신앙이 사역이 안 돼서 한국에 나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서울 대전도 집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 대전도 집회는 참석하는 인원만 해도 수천명이고 수만명이고 인터넷으로 다른 지역의 대전도 집회보다 서울 대전도 집회 지역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숫자만 해도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인데 제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인도를 간다 박용주 목사님 비행기에서 술 마신 목사님 도대체 내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저를 알아볼까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얼굴이 막 뜨끈뜨끈 달아오르는데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한 번씩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하실 때 되면 지금은 참 감사한 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전에는 마음이 낮을 때는 어렵지 않았던 것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씩 박용주 목사가 전에는 이랬는데 자네보다 박용주 목사가 처음 한국에 나왔을 때 박용주 목사 훨씬 더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변했잖아 왜 자넨 못해? 목사님은 그렇게 화내시면 제가 볼 때 저 사람도 되게 못하고 있는데 내가 더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약간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되면 아 맞아 저게 내 모습인데 여러분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껐다 키면 웬만한 건 다 고쳐지거든요 신앙이 좀 어려울 때 되면 신앙을 껐다가 키는 거죠 제 마음을 껐다가 키면 다시 4년 전에 내가 한국에 나왔었던 그때로 목사님이 한 번씩 그 이야기를 하시면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맞아 나는 그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 내가 내 위치는 바로 저긴데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일을 하셨구나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마음에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번 딱 듣고 나면 모든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38년된 병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38년된 병자가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마음에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확실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편하게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끊지 못하던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드라마를 좋아한다 봅시다 드라마가 멀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위해 살게 되고 내가 전에는 하려고 하던 게 잘 안되는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정말 교회와 함께 하는 게 즐거워지고 감사해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뒤에는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다윗이 이제 사무엘상 27장에 26장에만 해도 사울과 이제 26장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쫓고 있는데 26장에는 완전히 그게 반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 앞에 거의 빌다시피 하는 거죠 26장 21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가로돼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사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사울이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발 나에게로 좀 돌아와라 그렇게까지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가면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가져요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렛의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체기로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는데 다윗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왕을 삼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는 그 모든 말씀을 다윗의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 가시죠? 다윗이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한테 망해서 나중에는 죽겠다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그 마음 하나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마음이 다윗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과 분명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말씀 잘 들었어 나는 말씀 잘 믿어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저는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올라오는 작은 절망도 작은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건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절망들을 싸워 이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 하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생각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누가 너 죄인 아니야? 너 그때 죄 지었잖아 너 악한 마음 가지고 있잖아 근데도 아무리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도 죄인이라는 그 생각을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정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가 맨하탄에 있을 때 어제도 잠깐 간절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참 좋은 걸 많이 주셨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도 하나님이 물론 준비해 주셨고 예배당도 또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참 많은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한테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줬어 너 그거 믿어 내가 너한테 너무 귀한 것을 좋은 것을 줬어 하나님 저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주십시오 저는 계속 하나님한테 예배당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야 난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줬으니까 너 내 말 좀 믿어라 내 말 좀 받아들여라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형편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재밌게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다 지금 진짜 타임머신이 있어서 2011년도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때 형제자매님들은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진짜 집에서 거의 매일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가 한 구역이 돼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하면 옆집에 사는 사람 또 친구들 또 한 번 가족이 집에 놀러오면 가족들 와서 교제하고 직장 동료들 오고 또 교회 잘 안 나오던 분들 이렇게 집에 산다고 하니까 친한 형제자매님들이 집에 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하면 구역 예배 꽃은 뭡니까 간식이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미국이니까 피자도 먹고 과자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 예배당을 주세요 하나님 예배당을 주세요 그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예배당을 하죠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줬는데 야 내가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줬잖아 너한테 꼭 필요한 거 제가 지금은 진짜 죄송하고 형제자매님들 미안한 게 그때 내가 제가 좀 믿음이 있어가지고 형제자매님들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었다면 지금 메나탄 교회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가지고 형제자매님들한테 교제를 해주고 마음을 이끌어줄 수 있었다고 하면 지금 메나탄 교회는 그때보다 지금 교회는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사람들이 많고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서 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정말 이렇게 교회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수롭고 그럴 때가 참 자주자주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냥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 세계대회 때 임진각에서 제가 콘서트를 한번 했잖아요 임진각 콘서트를 하는데 제 주위에 꼭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박목사님한테는 이야기 못하면서 저한테 막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막 와서 이 사람 박목사 임진각에서 하면 세계대회 하는 거 어려워 생각을 해봐 학생들이 임진각에서 끝나고 솔밭을 가야 돼 그러면 새벽 한 3시쯤 도착하는 거야 그럼 그때 도착해서 짐 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텐트로 다 들어가는 거 상상을 해봐 야 그러면 되겠냐 정말 그렇겠네 말이 되는 거예요 대덕에 가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 프로그램도 잘 안되고 야 너무 멀어 이북이랑 너무 가깝대 그럼 거기는 시청이나 뭐 그런 데서 하면 따로 외부인도 많이 오지만 거기서 하면 우리만 하는 행사잖아 막 그런 여러가지 소리를 듣다 보면 제 마음속에서 정의감이 불타오릅니다 임진각에서 하면 안되겠다 한 번씩 미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임진각보다 차라리 서울시청에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게 더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심어준 목사님이랑 같이 박 목사님을 찾아뵙어요 목사님 임진각에서 이거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런 이유가 있고 굉장히 조리정연하게 누가 들어도 당연히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분들한테 한번 해보죠 목사님 이래이래 해서 이렇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이 야 나는 좀 어렵게 하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려워서 딴 데로 옮기자고 말씀드렸는데 야 나는 좀 어렵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부산에 목사님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아 박 목사 우리 임진각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산은 멀어서 못 오지 그러시는 거예요 아 부산 목사님 아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들 버스 한 10대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주일에 올라오려면 아 이거 아무 문제 안됩니다 광주 목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광주 목사님 아 박이신 목사 그 뭐야 광주에서 임진각까지 올라오면 너무 멀다면서 그래서 안 올라온다 그런다면서 아 이거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다 준비해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려고 아 요즘 인터넷이 좋아서 차 안에서 인터넷으로 강남 예배 드리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됩니다 제가 완전히 아 그래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감추고 사십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감춘 거랑 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랑 마음의 변화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장 감사했던 게 어떤 거냐 하면 제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단이 제 마음에 절망을 줄 때도 있고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아 그거는 아무 문제 안돼 목사님 심호소 전사님이 지방에 무단 출탈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문제가 안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혼자서 고민할 때 어떻게 하지 전화해도 잘 안받고 원래 잘 안받으시는데 더 잘 안받는 것 같고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나 때문에 시험에 든 게 아닌가 우리가 뭘 잘못해준 게 있나 그런 거 아닌데 이제 생각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신기하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실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뭐 목사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서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절망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변화와 같이 그 일들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려움 있고 부담스러움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막 이제 넘으려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어렵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아보니까 참고 내가 또 버티고 또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결국 내 마음 안에 남는 것은 불심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어두움 밖에 없고 아 이제 신앙 그만해야겠다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그런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근데 지난 4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또 내게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이 있었던지 내 마음이 어떤 절망이 있었던지 내가 박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위의 다른 목사님들에게 아 목사님 사실 제 마음이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생각에 좀 제가 잡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 목사님 임진각에 사는 게 좀 어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이 변하는 거 아 임진각에 사는 거 그 목사님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일을 진행을 하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문제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저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몸이 이곳에 있다 뿐이지 저희들의 마음은 다윗이 아 우리가 이렇게 살당하는 망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26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 다윗아 니게 복이 있을지로다 니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동안 다윗은 자기 길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안전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주시는 그곳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매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매시간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다윗은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어디에 숨고 어디서 그 사람들을 먹이면 어떻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다윗에게는 간증이고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사울이 형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사울이 자기를 안 찾을 것 같고 사울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다윗은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제는 좀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좀 내가 좀 쉬어도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참 이상하게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길로 가면서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자기 생각이죠 아 이러다가는 내가 망하겠다 사울이 나를 사울의 손에 망하겠다 블레셋 사람으로 사람의 땅으로 가면 살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 자매님들을 또 저를 이렇게 보면 소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참 소망스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참 소망스럽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일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해 봅니다 그 하와이에 있던 성교사님 한 명이 하와이에서 신앙을 잘 사역을 잘 못해서 메나탄 교회에 부사역자로 갔어요 젊은 이제 성교사님인데 이번에 LA로 다시 이동을 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메나탄에 간지 1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이번 뉴욕 갔을 때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짧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와이에서 해보려고 해도 안되고 많은 게 어려웠대요 뉴욕으로 가면서는 이제 나는 깨닫는 것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하고 이제 뉴욕으로 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본인이 이제 마음에서부터요 뉴욕에 가서 그냥 1년 동안 하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했대요 더 이상 말씀을 깨달아서 변화를 입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도 이제 못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1년을 딱 살고 나서 이제 LA로 가는데 뭐라 그러느냐 하면 옥사님 지난 1년 마음에 제 마음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바쁘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피곤하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난 1년 1년만큼 제 삶 속에서 행복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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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는 진짜 수많은 생각들 이것만 없으면 여러분 진짜 앞으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윗이 27장 1절에 가졌던 이 마음 없으면 다윗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낮에 보면 제가 거의 주일 낮 밖에 교회 잘 없어가지고 주일 낮에 보면 아 이분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어려움이 있었지 아 이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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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웠었지 아 이분 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며칠 전에 어떤 이제 청년 자매 한 명이 대학에 입학했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에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언어 시험이 있는데 언어 시험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시험이 떨어져서 몇 번 떨어져가지고 거의 포기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계속 울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제하고 이제 시험 준비하라 그러고 했는데 시험에 이제 합격해가지고 영국에서 일곱 번째로 좋은 대학교에 좀 명문인가봐요 합격을 했다고 이제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합격 이제 결과가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야 나 너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막 울고불고 했던 거 아 목사님 그건 제 기억에만 있을 테니까 지워주세요 막 그러면서 절대로 안 지울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아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럼 뭐 한두 가지 막 이런 문제들 직장 때문에 어려웠던 형제님들 뭐 이혼 때문에 아이 때문에 뭐 많은 그런 일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 학생들한테 학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를 하고 이제 근데 어떤 한 자매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저희 교회에서 모임을 가는데 안 갈려고 그래요 저랑 지금 대판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가기 싫다고 가지고 갔어요 근데 왔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지 알아야지 나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걔가 누구지 이제 이제 강릉 링컨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 마치고 근데 보니까 제가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마치고 이제 모임 다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제가 어젠가 이렇게 자매님이랑 다른 일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하니까 아 목사님 자매님 걔 말씀 잘 듣던데요 아 목사님 걔가 갈 때는 너무 싫어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 저를 꼭 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꼭 엄마를 꼭 껴안더래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해하고 가서 말씀도 듣고 또 같이 교재도 하면서 너무 시간이 좋았다고 저희가 제가 하나님이 어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악한 걸 주시지 않는다고 제가 자매님들이랑 교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1년을 살았더라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큰 믿음이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또 이게 잘되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어려움 오면 하나님 버렸다가 또 잘되면 감사합니다 계속 이걸 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살지 하나님은 분명히 다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많이 높으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어렵고 어려움 싫어하고 오늘도 어떤 청년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조태라고 수양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일찍 와야 되는데 금요일 온대요 조태하고 가려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이 사장님이 안된대요 왜 회사가 종교보다 우선이지 어떻게 종교가 회사보다 우선일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목사님이랑 좀 통화하고 싶어 하는데요 전화 바꿔줘 그래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처음 봤어요 제가 전화를 저희 박용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도대체 종교가 왜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종교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 어떻게 종교가 회사보다 우선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막 아니 마음이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치료받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한테 야 그냥 와 잘리면 되지만 잘리면 시력의별 나오잖아요 잠에도 되게 잘리고 싶어해요 회사가 힘들다고 저희가 막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칸타타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칸타타 간증을 잠깐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가 이거 좀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게 물질적으로나 또 많은 부분에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가 복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좀 어려움 좀 당하지 뭐 좀 어렵게 하지 좀 어렵게 하자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거 우리 하다가 좀 어려우면 어려움 당하자 내가 믿음이 없으면 부끄러워지자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지면 알려줘야지 그게 감출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감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문제는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래 뭐 사장이 그래 괜찮아 아무 문제 안 돼 그냥 와 짤려 짤리고 새로운 직장 구하고 야 하나님이 너 거기 직장 너 안 잘리게 하면 안 잘리는 거야 걱정하지마 또 잘리면 좋고 그래 너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왜 안 받아들이고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우면 안 하면 그 부담이 없어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 말씀 받아들여도 안 될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도우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교재라는 건 이렇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내어놓고 이야기하는 게 교재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서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올라올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치 다위 속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는 여러분들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그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교재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아 목사님 목사님 제 마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에는 이렇게 불신도 있고 믿음이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갈 때 저는 항상 그 마음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렇게 변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어디 이제 지방에서 사역자 교재를 하는데 목사님 어떤 이제 중년 목사님께서 교재가 중년 이제 약간 중년은 아니지만 중년보다 더 이제 곱찬 목사님께서 교재를 하시고 너무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교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교재하니까 너무 좋다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자주 강남교에 오셔서 같이 교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 그래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강남으로 옮겨 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금 약간 약간 아주 약간 화를 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딱 요만큼이 좋다고 딱 요렇게 요렇게 교재하는 게 좋지 강남은 아닌가 딱 그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또 분명히 아까는 분명히 좋다 그랬는데 너무 좋다 교재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러셨는데 왜 그러시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께서 자네 이제는 좀 일 좀 하자 같이 마음 맞춰서 일하자 자네 세계대회 하는 것도 좀 배우고 자네 이렇게 이렇게 학생들 또 가르치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자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 저한테 박 목사야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내가 세계대회 하는 거 언제 배우겠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재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라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 제가 임진각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거의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이제 의견도 내고 이제 그랬었으니까요 사실 제 마음이라고 좋은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에서 악한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제가 제가 이렇게 봐요 사획자님들도 보고 형제 자매님들도 보면 그런 우리가 우리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과 다른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서 내 마음을 열고 교재하는 분들은 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내가 이렇게 변하고 싶어서 변하고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생각하면 내가 후일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해야겠다 이 마음 없었으면 다윗은 그대로 뭐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긴 하겠지만 다윗의 삶 속에는 다윗은 감사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시글락에서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았겠죠 다윗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삽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정말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종이 계시는데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말씀과 다른 이 생각을 우리 마음을 내놓고 교제하고 나가고 하면 여러분 1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진짜 말씀 전에도 충분할 만큼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셔도 정말 하나님께 많은 영광이 될 만큼 하나님 그렇게 이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구요 제가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캐나다에서 거기서 1년을 살았던 걸 생각하면 별로 제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분당교에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제가 정리를 안 해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분 마음속에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분 가정에게 이 형제님 가정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자매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 형제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고 이건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냥 내가 제가 박용주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제를 하나님이 조금 더 잘 해서 제가 마음을 더 잘 써서 잘 이끌어 줘서 변했다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바꾸셨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봐도 이건 내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더 성실하게 내가 마음을 더 잘 쓴다고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다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속 삶 속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생각들 아 목사님 임진각에서 하면 힘들어요 야 우리 좀 어렵게 하자 그러니까 그 생각 다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임진각 콘서트 하기 하루 전날 리허설을 하는데 합창단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손을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단장님은 움직이지 마 왜 리허설 하는데 움직여 움직이면 안 돼 똑바로 해 그러는데 제가 근처에 가서 봤어요 날파리인지 목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한방눈 내리듯이 막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숨을 한번 들으시면 몇 마리씩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노래를 제대로 불러요 더 글라스 더 글라스는 흑인 형제는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머리에 막 몇 마리씩 막 앉으니까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도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왜 리허설 하는데 딴짓해 그러면 혼나고 진짜 막 그런 거 많은데 좀 어렵게 하자 이 정도 어려움이야 그거 한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뭐 벌레 몇 마리 먹는다고 뭐 죽고 그러지 않잖아요 배탈도 안 나고 다들 뭐 잘 지내고 아마 이게 많이 이게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튼튼하더라고요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옳고 좋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봤을 다윗이 봤을 때는 불레셋으로 가는 게 옳았어요 또 재밌는 건 27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올에게 고함해 사올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불레셋으로 간 게 다윗이 보기에는 옳은 선택이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갔던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이 가는 길을 보면 다윗이 어느 방향을 알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디로 가야 될지 상대가 누군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더라고요 마치 사올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다윗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정말 복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수양회 때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 들으시고 나서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그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마음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냥 내가 이 말씀과 다른 마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거 문제가 돼 이런 마음 들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다 받아주고 다윗처럼 블레셋으로 갔던 그 마음들 이제는 좀 이렇게 내어놓고 교제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이 간절히 일하고 싶어 하시고 또 이 땅에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2017년도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들과 싸우고 그 생각들과 생각들을 내어놓고 교제하면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복되게 이끌어 가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